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 오늘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사이버펑크 2077 소식과 PS5를 대파하는 상점, 닌텐도 스위치 업데이트 후 개인정보 공유, 배트맨 아캄 나이트,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의 두 가지 게임 플레이 모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 시뮬레이터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매일매일 따뜻한 게임 관련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사이버펑크 2077의 전세계 출시 시간이 포함된 맵이 공개되었습니다. PC 및 스테디아 플레이어의 경우 출시가 GMT 자정으로 전세계에 동시에 진행되며 모든 콘솔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의 현지 시간으로 자정에 출시됩니다. PC와 스테디아로 플레이할 플레이어들은 GMT 12월 10일 자정이면 한국시간으로 12월 10일 아침 9시가 되고 제가 있는 곳은 12월 9일 저녁 6시가 되는군요. 음... 그리고 콘솔 플레이어들은 각 지역의 12월 10일 자정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는 PC로 하기로 마음먹어서 12월 9일 6시부터 저는 사라질 것입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다음! 영국 거대 중고 판매업체 CEX에서 중고 PS5 가격을 815파운드 약 120만원에 팔고 있어 고객들이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CEX 매장에는 상당수의 PS5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에서 PS5를 가지고 오면 650파운드 약 95만원에 팔 수 있기 때문인데요. PS5를 사자마자 이곳을 되팔면 200파운드 약 30만원의 이익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EX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제로 PS5를 95만원에 사들여 120만원에 되팔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80만원에 구입해 100만원에 되팔면서 대당 2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네요. 이곳 직원에 따르면 PS5 출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PS5를 가지고 왔고 아무런 일 없이 바로 이득을 볼 수 있어서 이곳에 많이 되팔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높아서 물건을 파는 직원도 혐오스러운 가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의 말에 의하면 인터뷰 역시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소니로부터 물건을 받는 소매업체가 아니고 원래부터 중고 물건을 손님에게 구입해서 손님에게 되파는 곳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된 건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가격이 이베이 같은 곳에서 되팔리는 가격보다는 저렴하니까 좋은 일인데 원래 가격보다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난받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점이 이베이 등에서 비싼 가격을 되팔고 있는 되팔러들에게는 또한 보험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팔러들은 자신의 PS5가 안 팔리게 되면 간단히 이곳에서 팔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해도 대당 30만원의 이득이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니에서 올해 연말 전에 물건을 덮은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렇게 웃돈 주고 구입 말고 기다립시다. 다음 최근에 있었던 닌텐도 스위치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사용자의 정보를 구글 애널리스틱스에 공유한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보를 소중히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용하시는 스위치에서 이미 개인 데이터 공유 기능을 해제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행된 스위치 펌 업데이트 후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기본 설정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구글과 공유하지 않으시려면 설정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옵션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해제하는 법은 사용자 아이콘으로 이동해서 eShop 설정으로 들어가 스크롤을 내리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글 애널리스틱스에서 변경을 클릭하여 권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개발사 럭스테디 스튜디오는 현재 소사이드 스쿼드 킬더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듯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배트맨 아칸나이트 게이머들은 쥬은알과 애니메 배트맨 스킨을 무료 업데이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새로운 게임 플레이 미션이나 그밖에 것들 없이 무료 캐릭터 스킨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음...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사이버 2077의 설정 화면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비디오 설정에 퍼포먼스, 성능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 아마도 오늘 업데이트로 이 기능이 추가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펑크 2077은 출시 시 또 다른 패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CD 프로젝트 레드의 개발자 중 한 명이 트위터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 펑크 2077의 CD를 가진 사용자가 오늘 업데이트에 대해 올린 트윗에 사이버 펑크 2077의 개발자 팝이안이 댓글을 답니다. 업데이트는 맞는데 출시한 날 업데이트는 아님... 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출시하게 되면 또 다른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오늘 한 업데이트는 누굴 위한 업데이트였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출시하지 않았잖아요. 위에 파비안이 말한 출시하는 날 업데이트가 진짜 게이머들을 위한 업데이트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성능 모드는 아마도 초당 60프레임 고정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통 성능 모드는 화질보단 성능 프레임 속도에 품질 모드는 보통 초당 30프레임에 더 좋은 화질을 말하죠. 음... 아주 부드러운 사이버 펑크 2077이 되겠어. 다음 블렌비어의 공동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 라미 이스마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 시뮬레이터 팬이기도 합니다. 라미는 실제 비행기에 올라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플레이했는데요. 안녕 친구들 나 이걸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비행기를 직접 타고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플레이할 거야 라면서 이런 비행기가 이륙하는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그런데 영상을 잘 보시면 비행기가 이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인데 하나는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장면이고 그 다음 화면이 실제로 비행기에 이륙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길 기다리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거 원래 못 타는데 비행기가 실제로 이륙을 한 장면은 아쉽게도 와이파이 상태로 업로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라면서 노트북을 통해 플라이 시뮬레이터를 플레이하는 사진을 포스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행 중이어서 업로드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지금 실제 비행기가 가는 길과 시뮬레이터 안에서 가는 길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전했고 자신은 비행기가 이륙 후 비행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길을 살짝 돌렸지만 그것 말고는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몇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오토파일럿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시뮬레이터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고는 실제 비행과 자신의 비행이 거의 비슷하게 바다 위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비행이 5분 정도 빨라서 속도를 좀 늦추고 낮잠을 자겠다고 합니다. 와우 구름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실제와 시뮬레이션 같은 별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도착할 때가 다 되었을 때쯤 이런 다른 활주로야. 하지만 내가 이겼다고. 라면서 라미는 실제로 이 대결에서 시뮬레이터가 4분 빨랐지만 날씨도 같았고 불빛도 같았고 별도 같았다고. 그리고 또한 흔들림 또한 같았다고 합니다. 뭐 비행기 타있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닌텐도 스위치를 차에 달고 딸 샬로댁에 마리오 카트를 시키고 저는 운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흐뭇합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은 사이버펑크 2077의 업데이트 소식이 좀 난감합니다. 저는 게임 구경도 못했는데 누구는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PS5를 비싼 가격에 사서 다시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저 상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치크치크치크 기이야 아멘